crash 자기야 좀 조용히 먹으면 안 돼? 뭐가? 쩝쩝 대는 거 식당 안에 사람들 다 듣겠다 아우 오버 좀 하지 마 내가 뭐 쩝쩝대면 뭐 얼마나 쩝쩝 댄다고 자기 방금 전까지 이 지랄 하면서 먹고 있었거든 야 그 정도는 그냥 복스럽게 먹는 거지 복스럽기는 입 안에 있는 거 다 보일 정도로 침 튀기면서 쩝쩝대는 게 뭐가 복스럽냐? 더럽기만 하지 얘가 뭘 모르네 이 정도 소리는 내줘야 음식 만든 사람도 맛있게 먹고 있구나 하고 좋아하는 거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지 음... 후… 그래…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…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자…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!!! 깜짝이야! 밥 먹는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?! 아니 제발 입 좀 쳐닫고 먹으라고!!! 턱관절 빠진 것도 아니고 주둥아리를 안 열고 있으면 밥을 못 처먹냐?! 먹는 거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네 조금 쩝쩝대는 게 뭐 어떻다고… 요금?! 너 솔직히 말해! 나 화병나서 뒤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?! 아 알았어… 화 좀 내지 마… 나 이제 다 먹어서 소리 안 날 거니까 편하게 먹어… 어? 어… 음… 내가 너무 성질냈나? 괜히 좀 미안해지네… 어? 영미야! 어디가! 영미야! 영미야! 화 풀어! 응? 진짜 애도 아니고 대체 왜 그러는데?! 오늘 저녁에 우리 아빠랑 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! 어쩔 거야 진짜! 에이… 아버님 전에 뵈니까 되게 인자하신 분 같던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? 우리 아빠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뭐 먹을 때 소리 내는 건 진짜 개극혐해하신단 말이야! 저번에 우리 언니가 남자친구 데려왔을 때도 쩝쩝거리는 소리 듣고 그대로 밥상 업고 헤어지라고 했단 말이야! 그럼 헤어져?! 그, 그럼 어떡하지? 어떡하긴 뭘 어떡해! 그냥 조용히 처먹으면 되잖아! 그럴 수 있으면 진작에 그랬지! 2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반나절만에 어떻게 고쳐! 그럼 뭐 어쩌라고! 아빠 보고 급한 사정 생겼다고 하고 걍 나오지 말라예? 잠깐 기다려봐… 내가 소리를 내면서 먹더라도 아버님한테 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? 뭔 소리야? 식당이 뭐 아무리 시끄러워도 설마 바로 앞에서 쩝쩝대는 소리가 안 들리겠어? 흐흐흐… 기다려봐… 나한테 다… 생각이 있으니까… 어때? 먹을 때 마이크만 끄면 게임 소리 때문에 내가 쩝쩝대는 건 절대 못 들으실걸? 미친놈아! 그렇다고 여자친구 아빠랑 PC방에서 저녁을 먹는 새끼가 어딨어! 미안 아빠… 용준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… 흐흐흐… 뭐 어때? 신세대 같아서 오히려 좋구먼! 용준군이 내가 또 게임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? 어어… 아버님! 탑에 갱하여 갱! 이 정클 뭐하고 있어?! 오! 오케이! 무리한다! 다 따면 돼! 더블키어 이놈들이 어디서 다이브를… 응… 음… 음… 이야! 잘 먹었다! 요즘은 PC방에서 무슨 식당처럼 밥이 나오는구먼? 아버님! 게임하느라 더우실 텐데 이거라도… 역시 우리 용준군이 센스 있어! 이런 건 또 언제 사온 거야?! 방금 아버님 더우실까봐 구다닥 사왔죠? 어쨌든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… 응? 용준군은 진짜 롤도 잘하고 센스도 좋고 못하는지 몰라요! 아이고 아닙니다… 내가 롤은 아직 진방구만 약할까? 에이… 용준군 지금 진력 정도만 거의 플래급이 더 많네… 아 맞아요! 그때 거기서 아무무가 나 국만 잘 썼어도… 잠깐… 설마…? 하하하하하하… 아니… 했지… 이런 못 빼앗쳐먹은 새끼… 압격! 압격!